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아우 날씨가 네 이게 사람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저는 날씨가 흐리면 흐린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항상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날씨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의 날씨를 만들면 되거든요 You make your own weather inside your heart 멋진 인식 같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뭘 해드려도 이렇게 잘 드시는 영어로 뭘 만들어도 다 잘 드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 항상 네 질문? 네 useful expression 맞네요 질문 부탁할 거에요? 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일단 127페이지에 펴놓으시고요 오늘은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출발합니다 useful expression 가장 최신 표현들을 알려드립니다 Let's check it out 네 자 오늘의 useful expression은 상점이나 가게 같은데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희는 연중무휴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혹은 이 가게는 연중무휴 24시간 엽니다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네 그걸 영어로 뭐라 할까요? All day, every day 괜찮네 이것도 써도 돼요 아 그래요? 아 물론 그렇게는 많이 쓰지 않지만 All day, every day new expression이네요 재미있고 신기한 건 원래 미국의 그 피자헛인가요? 네 다미노스 피자인가? 뭐 둘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의 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사에서 썼던 그 일종의 표현이 약간은 콩글리시였는데 그게 듣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걸 갖다가 홈 딜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배달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가정을 들고 다니다가 아 그러네요?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래는 콩글리시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가정 배달, 가정 배달, 집 배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쓰고 있어요 홈 딜리버리 네,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콩글리시가 이미 들어간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24시간을 영어로 뭐라 하죠? 24 hours?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미드도 있었죠 네 혹시 못 봤어요? 어? 24시간? 네, 24시라고 하는 미드가 있었어요 거기에 서덜랜드라고 하는 부자지간이 동시에 다 영화배우예요 그래서 키포 서델랜드라고 또 누구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아들이 낳았던 형사물이었어요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24를 쓰시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일주일은 며칠이 있어요? 일주일은 7일 그렇죠 그래서 원래 24, 7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247이 아니고 네 247이면 247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 해보세요 24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7 슬래시 7 그래서 그냥 24, 7 24, 7 우리말로 365일 이런 뜻이에요 아, 24, 7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는 엽니다 We are open 해보세요 We are open We are open 24, 7 24, 7 되잖아요 간단하죠? 네 자, 오늘은 간단한 표현 우리 가게는 24시간 연중무유로 엽니다 We are open We are open 24, 7 24, 7 이렇게 하시면 돼요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Try again 책의 네, 바로 패턴 50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살짝 들어보시고요 책 사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훌륭하시고요 그렇잖아 사실, 그죠? 그럼요 이거 공짜로 올려드리는데 다 찍어서 올려드리고 이러는데 같이 책과 함께 함께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19강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유닛 19 그중에 두 가지만 한번 먼저 볼게요 누가 이거 이랬어? 누가 이랬어? 그러면 적어도 뭐가 들어갈까요? 후 그렇죠, 힌트는 이미 민경 씨가 줬고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후 후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가 이랬어? 이거 궁금할 때 상황은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누가 어? 여길 어질렀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바로 후를 시작합니다 3초 드릴게요 땡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여기는 책임자가 누구야? 라고 할 때는요 자, 이것도 3초 한번 후로 시작하겠죠? 땡 좀 더 시간 좀 얻으시라고 천천히 해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거는 적어도 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다가 뭐예요? 하다, 두 그러면 했어는 뭐예요? did? 네, D, I, D 쓰면 돼요 그러면 who, did, 이거 it? 네, who did it who did it 아니면 who did this who did this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진짜 편하네요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란 뜻이지만 뒤에 연결 형태를 잘 많이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네 초콜릿도 좋아하잖아요 달달한 거 달달한 거 그렇죠? 근데 치아는 어떻게 건강해요? 네 건강 치카치카를 잘하면 돼요 치카치카 양치질 양치질 치카치카 좋습니다 자, 우리 치카치카 민경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치카치카 나 딸입니다 그다음에 이 뭔가를 먹을 때 이 달달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누구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저요, 저요 할 거 아니에요 손부터 들고 앉았네 지금 근데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은 영어로 뭐로 할까요? 아, who 그다음에 원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먹을 사람을 한 명으로 본다면 who wants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 누가 초콜릿을 원해요? who wants chocolate 맞아요, 해보세요 who wants chocolate who wants chocolate 간단하잖아요 누가 이 책 원해요? 누가 이 책 who wants this book 맞아요, who wants this book who wants this book who, where, what, when, why, how 일기 시작하는 건 뒤를 내려서 발음을 해요 인토네이션이 그러니까 이미 궁금한 게 나왔기 때문에 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who wants ice cream 막 올리지 않고요 진짜요? hey, who wants ice cream 해보세요, 내려오세요 hey, who wants ice cream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좋다 자, who wants cheese me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 가졌잖아요 이렇게 저희 간식이에요, 간식 베이비벨이라는 이 치즈입니다 goda cheese goda cheese 아니면 goda cheese goda cheese howda cheese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어쨌든 치즈 얘기는 나중에 또 한 번 살짝 해드릴 테고요 포인트는 누가 이랬어의 연결 형태로 계속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who wants who wants 누가 거기 가고 싶어 who wants to to가 붙어야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네 뭐뭐하기 하는 것을 원하다니까 wanna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wants s가 있으니까 해보세요 who wants who wants 누가 원해 who wants to go there who wants to go there 누가 운동하고 싶은 사람 who wants to exercise 맞잖아요 자, 책 읽고 싶은 사람 who wants to read 누가 나랑 갈 사람 who wants to go with me 아, 이럴 때는요 한 가지 잘했어요 이게 나랑 갈 때는 come을 써요 대박 이게 왜요? 네? 그냥요 좋아서 그냥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고가 맞을 것 같잖아 네 근데 고 라고 쓸 때는요 나 말하는 사람 없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come은 뭐냐면 내가 가는 쪽으로 같이 올 거니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y, who wants to come with me 그렇구나 다르구나 다르요 그 다음에 나 없이 너 갈 거야 그럴 때는 hey, who wants to go there 누가 거기 가고 싶은 사람 나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기 때문에 고운 거예요 나랑 같이 나랑 쪽으로 오면 come인 거죠 그럼 come with me 이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 중에 네 노라 존스라고 아세요?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래 그 노라 존스도 노래 뭐 알아요? come away 이거예요 바로 이거 맞죠 come away with me tonight 아, 맞아, 맞아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래가 바로 come with me가 되는 거죠 아 이해 되죠? 네 네 자, 알아서 연결하시면 될 테고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누가 이랬어는 who did this가 맞아요 who did this 네, who did this who did this 화를 내면서 who did this 무서워라 아니, 감정을 싫으라니까 who did this 원래 연기하면서 네 연기를 하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누가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어 who did this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한테 4대질 제대로 진짜 감정치로 사는 거죠 자, 난장판을 만들다 이런 거는 네 여러분이 그 표현만 정리하시면 돼요 make a mess라고 합니다 make a mess M-E-S-S who made a mess who made a mess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아이스크림 원해요? 아, who wants 아이스크림 간단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싸움을 시작했어? who started start 스타트죠,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started 오, 맞아요, 발음 역시 역시 기본 발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S-T-A-R-T-E-D 할 때 T 발음이 모음 사이에 끼거나 모음이란 말이 어려우면 아, 에, 이, 오, 우처럼 혀나 입술이 서로 닿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 해요 아, 에, 에, 이, 오, 우, 요, 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닿지 않잖아요 어디에 그래서 이거를 기범이 된다 해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 같은 자음이에요 아들, 자, 자를 써서 아, 에, 이, 오, 우는 대부분 세계 어느 나라에든 공통적으로 있는 소리예요 반면에 푸, 푸, 스, 스, 크, 크, 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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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쉛 이런 소리들은 다 있지만 F F F F F 발음 이런 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저희 한국 한국은 옛날에 반치음이라고 있었어요 F 소리가 세종대왕께서 만든 세모 형태의 소리가 있어요 세모 모양 그게 반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혀에 반 정도 들어가 있는 F 그게 원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변별력이 이제 다른 단어랑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사라진 거죠 그만큼 인간의 성대 연구에 아주 일종의 언어와 연동된 연구를 획기적인 한 획을 그으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과 그 집현전 학자들인 거죠 대단합니다 정말요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내 커피 누가 가져갔어 who take my take took 과거 언니가 took죠 who took my coffee who took my coffee 그런데 우리 지금 얘기하다가 그거 started 하다가 발음 설명 안 했구나 아, 그러네요 자, started who started 됐죠? 근데 빨리 하면 who started who started 네, started 처음 들어요 started started 아시겠죠? who started who started the fight the fight 누가 시작했어? 갖다 놔줘요 이거 누가 했어 who did it 네, who did this who did this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who wants 아이스크림 됐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싸움 시작했어 who started this fight 그렇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연이가 the fight the fight who started the fight who started the fight 노래도 있어요 who started the fight 지어내신 거 아니고요 아, 눈치 빨라졌는데 맞죠, 맞죠 눈치 빨라졌어 감이 왔어요 아, 맞아, 정말 가사만 바꿔서 부른 거예요 아, 뭐죠? 그 제목이 I started a joke 그런 노래가 있어요 비지스의 노래 중에 그래서 그 노래인데 어쨌든 됐고요 누가 내 커피 가져갔어 who took my coffee 그렇죠 who took my coffe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거 두 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은 다섯 개 다 외우려는 것보다 한 세 개만 하고 벌써 앞에 who wants to go there who wants to read who wants to exercise 이것까지 치면 한 열 몇 개 해드린 거예요 와 간단하죠? 아, 좋습니다 자, 넘버 2 패런 2예요 어, 다음번 누구예요? 다음 차례 다음 차례 네, 그러면 다음번은 뭐라 해요? 봤어요 뭔데요? 넥스트 넥스트 다 알잖아 뭘 그런 걸 보고 don't feel guilty 오케이 아시겠죠? 네 who's next who's next who's next who's next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케이블에서 보면 next 뭐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디였더라? OCN이었나? 오, 뭐 그런 OCN, the next program 나오잖아요, 그렇죠? coming up next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군요 coming up next로 나오는군요 미국 광고에도 똑같아요 coming up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coming up next coming up next try again try again 됐죠? 자, 이렇죠? 똑같아요 누구가 다음번입니까? who is next 해요 who is next who's next who's next 자, 그럼 기억나세요? 이거 누가 했어? 그러니까 누가 이랬어? who did this 간단하잖아요 누가 내 커피 가져갔죠? 여러분 3초 땡 who took my coffee 이게 지금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커피 뺏겨서 화나본 적이 있는 거야 그쵸? 어떻게 아셨지? 그러니까 그려해서 who took my coffee who took my coffee 맞아요, who took my coffee 됐고요? 여러 캐릭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번 누구예요? who's next who's next who's next who's next 이거 되게 간단해요 다음번은 뭔가요? 그럴 때는 사람이 아니고요 what's next 다음번은 누군가요가 who's next who's next what's next what's next 됐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난 누구지? what's next 좋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who are you? I'm your father 역시 연결 그건 이렇게 해야죠 I'm your father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안 하면 될까요? 본인이 시작해놓고 I'm your father 안 되네요, 쌤 그러니까요 근데 노래도 있어요 I'm your man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레너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I'm your If you want a trouble 이런 노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철쌤 목소리? 왜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목소리가 나지? 아, 왜 그런데?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아, 벌써 almost like 17 or 18 years ago 네 This happened to my voice 제가 목이, 목소리가 저는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녹음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게 목이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성대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병원에서 뭐 진짜 많은 거를 했어요 검사를 갔다가 You took me maybe about 30 minutes You know, open my mouth Really wide 진짜 거기다가 무슨 they put some kind of what is that long scope thingy into my throat 진짜 이럴 정도로 다 검사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근철 씨 성대가 기형이네요 네? 성대를 보니까 성대가 있잖아요 성대를 영어로는 vocal folds라고 해요 네 vocal 소리에 fold 접혔다, 답혔다, 접혔다 열렸다 해서 fold라고 해요 F-O-L-D 그래서 그걸 복수 형태의 양쪽이라서 vocal folds vocal folds 아니면 vocal cords vocal cords 코드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성대를 보니까 제 성대가 맨 끝에 부분이 안 닫히는 거예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제 성대만 한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밑에가 이렇게 따다다다 떨려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맨 끝에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 어떻게 돼요? 성대 결절인 성대의 기억인 거죠 어머어머 그래서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 의사분이 저한테 이근철 씨 성대가 기용이네요? 그 단어를 딱 쓰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긍정 이근철 네 나와서 정말 그날 한 30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멍 하면서 한 5분 만에 네 야 이거 장점이 뭐가 있지 이거 장점이 뭐가 있지 성대 결절 성대 기용성대 장점이 뭐가 있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생각을 뭐라고 졌는지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궁금해 어 성대 모사라고 하잖아요 네 impression 하는 거 근데 그 voice impression 하는 거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가 Hello everybody My name is Louis Armstrong 이게 하나 있었고요 네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돌 김용옥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철학자이신 분 으에에에에 다들 말이야 이래가 돌이야 돌 숨 넘어 이분은 바다 바다사자 소리를 내시네요 제 원래 웃음소리가 돌고래 소리가 그렇네요 근데 지난번에는 돌고래 공명이 잘 되는 동물의 돌리오라였는데 오늘은 약간 바다 이게 수달 회달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쌤 그런데 그 두 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성대 기용은 무조건 성대 모사를 잘 아는 거다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 열 몇 개를 개발해냈어요 연습을 하셨구나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대 기용은 네 제 머릿속에는 무조건 성대 모사를 잘하는 사람이다 아 그게 의학적으로 실제로 진짜요 증명이 됐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됐다는 줄 알고 아니 진짜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어차피 이 목소리로 이 성대를 그냥 살 건데 평생 네 그래서 긍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완전 더 좋은데요 문제방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목을 좀 조심해서 사용했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말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많이 낫고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약간 달라요 약간 더 굵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는데 아하 옛날에는 거의 이거보다 약간 지금은 살짝 좀 더 깨끗한 소리가 덜 나거든요 아 물론 깔면 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그래서 who did this okay to my voice 이거잖아요 내 목소리한테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아까 뭐 나오다 나온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who's next who's next who am I who am I who am I 하다 나왔다 당신 누구냐 이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who are you who are you 거기다 알 소리를 영국시면 who are you who are you 이거고요 미국시면 who are you who are you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지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결국에는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내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는 who am I 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네 philosophical question 자 그 다음에 저 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운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니까 일단 who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who is who is 줄이면 who's 됐죠 who's who's가 아니고 who's예요 who's the lucky guy who's the lucky guy 운 좋은 사람이 lucky guy니까 간단한지요 lucky guy 그렇죠 그래서 이건 주로 뭐 할 때 많이 쓰냐면 여자를 띄워줄 때 신부를 띄워줄 때 신부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신부가 결혼을 해주는 남자는 행운이다 그래서 hey who's the lucky guy 그렇구나 신랑이 누굽니까 이럴 때 보통 묻는 질문이에요 hey who's the lucky guy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책임을 지고 있나요 라고 할 때요 책임을 지다가 in charge예요 in charge 네 그래서 i-n 띄고 c-h-a-r-g-e 그래서 charge가 뭐 돈을 부과하다 뭐 그 다음에 그래서 yeah could you charge it on my credit card could you charge i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charge라고 쓰어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뭐 could you put it on my credit card 네 신용카드로 그거 거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그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charge라는 뜻인데 charg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 charge in charge charge 속에 있다 물론 충전하다는 뜻도 있죠 charger 맞아요 charger 뭐 찰지잖아요 뭔가 네 찰져 찰져 그래서 i need to charge my battery i need to charge my phone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거기 있는 charge일 수 있어가지고 who is in charge who is in charge 맞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여기에서 around here around here 자 여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who is in charge around here 맞습니다 발음 뒤에 around here 라고 안 들리고요 around here around he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뭐 사람이 달라질 때 한 명 여러 명이면은요 네 여러 명이면은 who are 그 다음에 한 명이면 who is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온 대상이 예를 들면은 네가 누구랑 이야기하는 중이야 who are you talking to 이게 쓰시면 되는 거고 지나간 일이면 who were you talking to 누구랑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해보세요 who we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who are you talking to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 이렇게 한 거야? who did this? 아이스크림 원하는 사람 who wants 아이스크림? 누가 싸움 시작했어요? who started the fight 네 어? 내 커피 누가 마셨어? who took my coffee 가져간 거죠? 그러면 마셨다는 뭐예요? who drunk drunk? drunk는 술 취한 거고요 who drink who drink의 과거용은 drank drank 네 drink d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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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rank drank drunk who drank my coffee who drank my coffee 맞아요 누가 내 커피 마셨어? 누가 내 커피 마셨어? 거기다 재 털었는데 예를 들면 네 아이고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돼요 나쁜 나쁜 자 누가 다음번이죠? who's next 맞아요 who's next 저는 누굴까요? who am I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가 다 외워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that's gonna kill your obsession okay your obsession to memorize everything that will kill your English 그러니까 절대로 stop trying to memorize those sentences alright? 항상 즐겁게 쓰고 그 다음에 반복 사용하시면 돼요 네 하나만 해도 되겠죠? 네 who did this? who did this? 간단하잖아요 자 민경씨처럼 이렇게 즐겁게 연습하시길 바라면서요 we'll see you next time okay? okay alr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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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